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시에서 신뢰 벽면 녹화업을 하고 있는 이계추라고 합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2014년도에 도심 속 자연을 선물하는 슬로건으로 건설업에 종사를 하다가 식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연을 사랑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정화한다는 취지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게의 장점은 실내 벽면 녹화, 식물 수경재배, 생활원의 텃밭 플랜터, 체험 프로그램, 에코 플랜테리어, 팜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지금까지 정원산업 디자인전, 푸드아트 페스티벌, 경기도 고향 꽃방람회,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공방을 운영하는 철층으로서는 누구나 자연을 사랑하고 또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과의 진실한 소통을 해야 차분히 다가와 하나하나 서서히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